제주 제2공항 사업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 총선을 앞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이죠. KBS 제주방송총국 총선 의제 시민 패널 41명이 꼽은 핵심 의제이기도 한데요. KBS는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별 지지도 뿐만 아니라 후보별 현안 해법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도 알아봤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불거진 찬반 갈등에 제주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사업. KBS가 후보자들로부터 이공항 현안 해결 해법을 받아 선거구별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봤습니다. 해법은 후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낸 이공항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가 59%.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제시한 이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운영 수익 환원책 마련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의 해법 도민 갈등 최소화 우선이 44%,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낸 이공항 조기착공 30%,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의 이공항 전면백지와 20% 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선 응답자의 43%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정부의 조속한 이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39%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 해법인 군사시설 없는 성산 이공항 정상 추진을 선택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없이 국민 3가 직결된 중요한 현안인데요. 총선 후보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제주시 갑선거구에선 고강철 후보가 낸 주민투표 이전 사회각층 다자협의체 구성 52%, 문대림 후보가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은 32%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강순하 후보가 내세운 주민권리를 보장한 행정체제 개편이 40%, 김승욱 후보의 공감대 없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반대 21%, 김한규 후보가 제시한 기초단체장 직선제 시행 20%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선 응답자의 54%가 고기철 후보가 내세운 서귀포 시민의 사회적 합의 우선을, 36%는 위성군 후보가 제시한 시민이 선출하는 서귀포 자치단체 도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